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번째 여호와의 사자와 소리 사사기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문도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지 증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국사람의 손과 너희를 합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 셀 사람 여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여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무기로 쓰였던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외치는 소리에서의 그 소리가 함유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잘 이해를 해두시면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에요. 사실 제가 오늘의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로마서 설교의 예화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창세기 3장 8절의 이야기를 예화로 잡았던 거에요. 로마서의 그 다윗의 혈통, 죽어야 하는 다윗의 혈통도 설명을 하고 또 오늘 공부할 사사기 본문의 초석을 깔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설교는 사실 하나로 묶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만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난주에 로마서 설교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은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 내용도 함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3장 8절의 음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10절의 그 소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강림의 소리, 그리고 그 강림의 소리는 심판의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할 자들에게 오실 때 나는 소리다 라는 것을 제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리와 함께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오 콜 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11기상 14장 6절과 11기하 6장 32절에 똑같이 쓰였는데 거기를 보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거기에서 그 단어는 모두 심판을 위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이렇게 쓰였어요. 심판을 위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장세기 3장 8절에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날의 하나님이었잖아요. 루아흐 하염. 그죠? 그날의 하나님. 거기에서 그날은 창세기 1장 3절의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염. 그런데 그 염은 구별의 날이었죠. 구별. 혼돈과 흥암이었던 어지러움을 낮과 밤으로 구별을 하는 염이었잖아요. 어둠과 빛이 구별이 되는 그런 날. 그게 염이에요. 그날의 하나님.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구별이 뭐였어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날을 계속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는 맥을 갖고 연결이 되는데 그날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성경이 이렇게도 묘사를 하죠. 2사에서 13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염미에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심판의 멸망의 날이 그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요에서 1장 10어죠. 오호라.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르다.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심판과 멸망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심판과 멸망이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구별로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구별이 진행되어지는데 심판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본문은 창조의 완성으로 역설적으로 거꾸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지금 심판과 구별로 가는데 결국은 안식이라는 창조의 완성으로 이 본문이 거꾸로 향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왜 그 창세기 3장 8절에 그 소리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는가 하면 기두온의 이야기에서 미디안을 초토화시킨 것이 바로 그 소리였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강의에서 이런 접근을 한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소리에 의해서 미디안이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가난 입성을 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소리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적을 무너뜨릴 때 쓰이는 무기가 이렇게 종종 소리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조금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문득 창세기 3장 8절에 그 심판의 소리로 강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쏠렸고 거기에서부터 사사기의 그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성경이 시줄과 날줄로 아주 견고하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제가 그걸 다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제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그 내러티브 속에서 풀어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 때 초석을 좀 놔둔 거고요. 바로 그 소리의 시작이 창세기 3장 8절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접근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웨스트멘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메리더스 클라인 교수의 Images of the Spirit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이 사사기의 내용에 맞게 제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 빌려가면 저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책을 빌려가면 갖다 줘야지 그 이제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는 책을 목사한테 책을 빌려가서 입을 닦고요? 살 수도 없는 거를? 살짝 갖다 놓으세요. 분명히 가서 보지도 않고 어디다 처박아놨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책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모용하고 있는 그 선지자와 그 소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소리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그 사자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았는지는 그때 가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8절의 선지자와 11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존재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여호와의 강림의 소리가 어떻게 대적을 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대적을 친다는 것은 과연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여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그 소리처럼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강림의 소리가 원색적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출협기 19장 16절 보세요. 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식에 섰더니 신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소리와 음성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보여요. 그날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불이 나와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백성이 있죠. 지금 창세기 3장 8절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로 하나님께서 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시자 흑암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숨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런데 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강림하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모세는 지금 창세기의 그 심판의 하나님을 그대로 출애국기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반드시 그렇게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 그것을 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모세가 쓴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신의 산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연 그 심판의 강림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세한 기록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1장 22절 보세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있어 보기에 심이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이 생물은 그룹이죠.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이 네 생물이 24장루하고 네 생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룹들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네 생물의 몸에 수많은 눈이 있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건데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소리가 나와요 또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여기서 코울 소리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와요. 하나님의 임제 하나님의 현현이 설명이 되는데 소리 코울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오고 그 밑에 또 한 번 나와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이게 코울이에요. 소리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에스겔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은 스랍들의 힘으로 움직여가는 그룹들의 힘으로 움직여가는 수레인데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에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 좌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이 에스겔서의 이 소리의 하나님 이 코울의 하나님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코물과 똑같은 단어들이 수없이 나열되고 있는 이 소리의 하나님이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으로 가면 창세기에서의 그 날의 하나님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들어가버린 당신 백성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강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의 동편으로 쫓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날의 하나님 날이 서늘한 날에 이게 그 날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날의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숨어버린 아담과 하하에게 오셔서 그들을 에덴 동편으로 쫓아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룹들로 막아버리죠. 동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 이야기가 똑같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거기만 한번 보고 갈게요. 에스겔서 11장 22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사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룹들이 있는데 어디 있나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성읍 동편산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위에 있었다? 그룹들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룹들이 지금 동편을 지키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도 동편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같은 그림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이 그 심판의 하나님을 그날의 하나님 루아흐 하이옴 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 게시록으로 가면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날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나오는데 한번 가볼게요. 게시오 1장 10절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입니다. 또 나팔소리 나오죠. 기도온과 미대안의 전쟁에서 무슨 소리가 미대안을 부숬어요? 나팔소리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돌아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음 소리가 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음성, 소리 다 같은 단어 콜이에요 이 소리와 같이 임지하시는 이분이 주의 날에 임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가 그 위에 나와요 게시로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토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소리의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의 하나님 그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 날, 소리, 하나님, 심판 다 심판의 하나님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심판하면 퍼니시먼 징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심판은 퍼니시먼이 아니라 저지먼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거지 물론 그 구별에는 궁극적으로 구별된 것 중에 악한 것을 멸해버린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만 심판은 1차적으로 저지먼이에요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 소리의 하나님 그 소리의 하나님을 그날의 하나님 루아흐 하이옴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날은 1장 3절에 바로 그 낮, 날, 빛, 시간 그 용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덮으시고 그것들을 분리해내고 구별을 해내시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 물과 묻, 빛과 어두움, 낮과 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나중에 게시록으로 가면 완전한 심판으로 그린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출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심판의 현실은 창세기의 각 날에서도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각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붙이죠 창세기 강의를 보시면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고 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씩 들어가 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로 하세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하다 판정하시고 어떤 것을 악하다 이렇게 판정하시고 구별하시는 거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을 심판이라고 해요 구별하는 거 사무엘서나 열한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야기하는 완전히 반대로 보시기에 악했더라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세요 창세기에서는 첫 창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서나 열한기서에 보면 보시기에 악했더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똑같은 단어들을 써서 반복되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악했더라가 두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사를 마침해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가 보시기에 선하였다가 토부잖아요 보시기에 악하였다가 토부 로우예요 똑같은 단어에 부정어만 하나 딱 붙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보시기에 악했다 열한기상 16장 30절 보세요 오무리의 아들 아비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거예요 보시기에 악하다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적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구별해버리세요 그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거기에 인간의 의견이 절대 가입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의 의견이 절대 가입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심판적 주권에 도전을 한 것 선악을 하는 지혜를 하나님처럼 갖겠다 이게 마귀의 발상인 거예요 그게 마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걸 선하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는 걸 악하다고 그렇게 사는 건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나도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나도 내 의지대로 판단할 거야 이게 악이에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꿰었잖아요 왜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만 살아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하는 지혜를 네가 알게 된다 이렇게 꿰셨잖아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악으로 규정하시고 그걸 부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갖다 먹고 우리 인간들 마음대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고 결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게 착하게 잘 사는 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다라는 그런 사유와 사고를 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깨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든 저는 그 그릇으로 사용될 거고 저는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건 악한 거니까 나는 이 인간들이 규정해놓은 선과 보독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인간들의 가치 수준을 평균적으로 잘 유지를 해야지 이게 악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기 자리 이탈 그것이 죄이고 악인 거예요 그러한 보시기에의 하나님 그 선악 판단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요한 게시록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려져 있어요 게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노들 사이의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심판의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신 보호자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섰어요 근데 어린 양의 눈이 일곱 개래요 이 세상의 실체를 진짜로 볼 수 있고 그것을 그 실체를 보고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일곱 개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성령이래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창조하시고 심판과 구별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신 루아흐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고 말씀이신 예수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고 또 시가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실체를 보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요한 게시록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거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악 구별사역 즉 심판은 여섯째 날의 창조가 끝나고 비로소 완료가 돼요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자 이제 심판이 완료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제 끝이에요 끝 심판의 종결 심판이 끝나고 그 완료된 심판의 상태를 성경이 안식 이라고 선포를 해요 안식이래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곱째 날이 안식이다 일곱째 날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 안식이래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의 그 빛은 마지막 날의 그 안식으로 달려가면서 구별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거고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서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서 끝이 나고 일곱째 날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칠일 창조 안에 들어있는 그 모형으로서의 프로토타입이죠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일곱째 날의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안식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일은 영적인 그 새창조의 완료 지점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고 안식일에 복을 줬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의 그 안식일은 실패작으로 파기가 되어야 할 구약에서 그 안식일이 파기가 되잖아요 실패작으로 파기가 되어야 할 왜? 프로토타입이니까 실패작으로 파기가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새창조가 완료되는 안식 후 첫날의 유형인 거예요 프로토타입 마치 그 성취 유형 이걸 앤티타입이라고 그러죠 그 성취 유형인 새 예루살렘의 모형 프로토타입으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잠시 모형으로 쓰여있던 것처럼 구약의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프로토타입으로 앤티타입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모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식 후 첫날인 그 날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왜? 이 세상의 그 7일 동안의 그 창조 첫 창조는 무엇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첫 창조가 담고 있었던 진짜 창조라는 의미에서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날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날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수를 또 이 역사 속에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묵시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는 거죠 2사에서 6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결국 안식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63장 14절 요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어떻게 심판하셔서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의 안식 그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완료가 되는 개념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말은 새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심판은 다른 말로 해서 새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심판과 구별이 일어나는데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조가 완성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역설적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스바냐서와 요엘서로 가서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스바냐서 1장 7절 주여호와 앞에서 여기서 앞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판님이에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임제 낮 빛 이런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또 나오죠 요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자 심판의 날이 자 심판의 날이 오는데 여호와께서 희생할 자를 준비하셨대요 점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가고 있어요 그때 내가 등불로 빛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보다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눈으로 빛으로 두루 찾아 무릇찢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시리니 그들을 골라서 구별하여 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또 그날이 나와요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또 나오죠 용사가 거기서 심이 애국하는도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칼에 맞아 죽는 자가 용사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큰 용사여 마지막은 300명 13만 5천명 앞에 300명으로 끝나잖아요 큰 용사는 하나님에 의해 침을 받아 300 13만 5천명 앞에 300 없음으로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용사됨의 추구가 하나님에 의해 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승리다 기도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사기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적들을 막 보내서 우리를 막 지지고 벗고 괴롭히다가 우리가 아이고 알았어요 나 뉘우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멸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실존적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도 공식처럼 늘 항상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고 우리가 변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잠깐 정신을 차린 듯하다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뭘 계속하겠냐고요 변하지도 않는 거를 그런 식의 이해를 뒤집어 엎어서 이제 한 단계도 위로 올라가라고 제가 자꾸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오 환난과 고통의 날이오 황무와 패교의 날이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오 구름과 흑암의 날이오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중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끝나잖아요 다 죽여버린다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 스바니아서의 주제예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시는데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의 하나님 루아하이옴 이 강림하셔서 흑암으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당하는 자를 14절이 용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용사를 부수시는 하나님 그게 구원이며 선악 갖다 먹고 인간이 지금 용사의 자리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부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심판과 함께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기도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헬서로 한번 가볼게요 요헬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의 날이 이르게 됨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안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어떠세요 이거는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나오고 황무안 들 나오고 빽빽한 구름 나오고 나팔 소리 고울 나오고 날 나오고 그죠 역시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셔서 어둡고 캄캄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있던 곳이 에덴 동산에서 황무안 들로 변하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과 에스게에서 1장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잖아요 그쵸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날개 달린 슬압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냈다 그래요 요에서 1장에 보면 메뚜기 떼를 보냈대요 날개 달린 게 가긴 갔는데 천사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난 자격이 있는 자야 괜찮은 자야 왜? 착하게 잘 살고 있거든 요자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짜 메뚜기가 가고 다 뜯어먹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이고 무익한 자입니다 요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슬압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뭘 하냐면 그들 삶 속에서 깨어져야 할 것들을 깨버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새것을 오롯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심판을 다 받아 살려놓은 자들은 그 예수가 심판을 다 받아 그들 속에 심어놓은 생명의 씨앗 그 씨앗을 남게 하기 위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옛 육신의 죽음 심판의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닌 자들은 나중에 그 메뚜기 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의 현실이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 삶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몰라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심판 작은 심판들을 경험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날의 하나님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만 13만 5천 앞에서 300명으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나머지는 13만 5천 앞에서 135만 명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잘남 챙겨서 내 힘으로 싸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잘한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김용희 성기사님이 대장이신 순회 성교단에 성교사님 다섯 분이 오셨었는데 지난주 설교를 딱 들으시고 식당에서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김용희 성기사님이 그런 설교하면요 성교사 후보로 왔던 사람들도 못 견디고 6개월은 못 견디고 도망간대요 그런데 그 성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성은하기 위해 이런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이 앉아있냐고 여러분들이 기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든지 있어요 이렇게 이 요에서의 이야기를 사사기와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요에서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메뚜기 때에 의해서 박살이 나있는 상태예요 사사기의 내용과 한번 기도원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박살나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소리가 안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에서에도 이미 메뚜기 때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 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낸 상태예요 요에서 1장 2절 보세요 늙은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미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냥 다 메뚜기예요 메뚜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메뚜기 근데 그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겁니다 미디안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죠 내가 보낸 미디안이라고 해요 요에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노트와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셔놓고 그 메뚜기 때에 의해 피해를 다 보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피해를 보게 만든 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받은 자 그들에게만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메뚜기 때를 보내세요 성도의 삶에만 보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그 메뚜기 때에게 당한 그것을 몇 배로 갚아준다잖아요 그 황충 메뚜기 때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하늘 군대의 대적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디에 나와요 키시록에 나오잖아요 9장 2절 보세요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가 막혀요 흑암이 또 임하죠 여기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갑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움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움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무적행이 열리고 그 속에서 마귀의 군대가 올라와요 그게 황충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어디에? 우리에게 보내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아담에게 뱀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장중 밖에서 우발적으로 존재하거나 생길 수 있는 존재나 사건이나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장중 하에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진 대적 메뚜기 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말해요 근데 그 마귀의 세력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없이 반복하여 살펴봤는데 그 마귀의 세력은 어디 있어요 1차적으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풀어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황충들을 풀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뭐 사건화된 어떤 죄 악한 것을 저질르고 안 저질르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죽을 때까지 점점점점 깊이 인식하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황충을 풀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살짝 거두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평하게 때로는 놔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구나 내가 미디안이구나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게 13만 5천인 줄 알았던 내가 300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내가 300으로 줄어드는 그 상태가 13만 5천이었던 나를 치는 거란 말입니다 명쾌한 해석 다 이해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 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거 성도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인식이거든요 내 속에 악만이 있대요 어떻게 그의 속에 악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성도의 자아인식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야 가끔 나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거고 진짜 내 안에서는 선한 게 이만큼도 안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황충이 풀린 거예요 미디안에게 우리를 내어주셨다라는 게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된 그런 내 안에 심판이 일어나서 이게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의 세력이 가입을 해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은 나라는 신을 중심으로 나라는 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사고하고 행하게 하는 세력을 말해요 그리고 그게 원래 내 모습이고요 선악 갖다 먹은 나라니까요 그게 나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한 마귀 세력의 침입은 때로는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그와는 정반대로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세상의 풍요로 올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인기와 평판과 영광과 가치를 챙기게 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걸 아는 자가 진짜 실력자예요 정말 성령 받은 성도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악으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여 소멸해 버리심으로 안식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은 결국 나 자신을 해하는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고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리는 게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한 번요 나를 위한 삶은 결국 나 자신을 해하는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고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리는 게 진짜 쉼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붙들려 버리고 무장해제 당하는 거 그게 진짜 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승리를 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전쟁을 하시는 예수 뒤에 졸결 쫓아가서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것임을 고백하는 13만 5천 앞에서의 300으로 낮아진 모습이겠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그게 실패라니까요 13만 5천 앞에서 300이 되는 건 실패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승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대적인 황충과 대척점에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황충의 삶이 깨지고 티끌의 삶 나 아무것도 아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심판의 열매이며 그게 새창조의 완성 지점인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의 그 기도원의 이야기에 제가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죠 그게 마귀적 본능이에요 본성입니다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의 마귀적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안으로 대적들을 침투시켜버리세요 미디 아니에요 사사기의 전개 내용이 전부 그러해요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손에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몇 년간 대적들의 손에 점령당했다 몇 년간 점령당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황충의 그 말은 악한자들을 더 악하게 만드셨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길을 잠깐 놓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1장에 내버려두심의 현실이라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러한 마귀적 삶 속에서 자신이 바로 예수를 죽인 마귀라는 걸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300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속에서 약함이 바로 강함을 부수는 승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깨우치게 되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오롯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이며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게 300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고 그게 승리예요 그게 미디안 13만 5천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 이란 말입니다 13만 5천명이 나니까 용사가 바로 나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가 욕기예요 여러분 욕기 일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오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앞에 와서 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욕을 당신의 백성을 사단에게 맡겨요 가가지고 그 재산 다 뺏어라 가가지고 자식들 다 죽여라 가가지고 그 몸에 질병 주어라 미디안을 황충을 신의 백성에게 보내는 어 그럼 욕이 악한 자였나요 네 왜 악한 자였는지 아세요 욕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을 시켜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폭로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삼백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욕이 끝까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잘난 척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아니었죠 나중에 아가 꺼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이니까 절대 하나님에게 징징되지 않을 거야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그건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행한 일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가치의 차등에 따라 상을 주어야 되고 벌을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자기 선악 구조를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욕의 악이란 말입니다 그 악한 욕에게 사단을 보냈더니 그가 어떤 존재로 폭로가 돼요 내가 진짜 악한 놈이군요 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욕기란 말입니다 그게 기도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마귀 보낸다니까요 욕의 경우에는 그게 전부 고난으로 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꼭 고난만으로 오지 않아요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풍요도 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만한 퇴락도 주고 많이 줘요 근데 성도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배설물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황충을 보내는 미디안을 보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삼백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삼백이군요 나는 없음이군요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전쟁할 수 없는 존재군요 이게 삼백이잖아요 13만 5천 앞에서 그리고 그게 소리지 않습니까 소리 소리로 어떻게 전쟁을 해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걸로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요 그게 나군요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던 세례 요한이 세상권세에게 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승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셨던 예수가 세상권세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소리로 왔다니까요 그날에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소리로 왔다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소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거기에서 진짜 승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그 소리로 삼백의 자리로 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작은 심판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는 죄인이네요 그거 배우고 가면 돼요 열한기상 19장 11절 보세요 여왁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왁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왁께서 지나가시는데 여왁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왁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왁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왁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서 세미한 소리 때맘마 따카는 작고 평온한 이런 뜻이에요 보잘것 없는 여러분 이때까지 엘리아의 사역이 어땠어요 기적 일으키고 불로 재물 살라버리고 마른 하늘에서 비오게 만들고 바람소리 지진 큰소리였죠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했나요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외형적인 능력으로 13만 5천으로 일을 했더니 엘리아가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 안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미세한 때맘마 따카 미세한 소리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팔소리 외치는 소리 그러나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손지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므로 하시니라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자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그 심판자 앞에 엘리아가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엘리아가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그 심판자 그날에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이 말 심판자가 누구다 나다 그런데 심판자가 뭐 그런 모습으로 오냐고요 이사회에서 53장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오냐고요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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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거로 철병거로 마병으로 칼과 창으로 온 게 아니라 소리로 왔대니까요 그 소리가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소리에 의해 교회가 구원되고 나머지가 예수 죽인자 하나님 죽인자로 정죄됐잖아요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구별된 거 아니에요 빛에 의해 낮과 밤이 구별된 거 아닙니까 소리에 의해 세상이 심판받았단 말입니다 바로 그 소리의 전쟁에 참여하여 그렇게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소리로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참된 삶이다를 아는 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300의 자리로 내려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은 새 창조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고 그러한 심판의 현실은 바로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새 창조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00으로 틱글로 발각이 되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진정한 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라기 사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묻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돼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극렬한 풀묻불 같은 그날 창세기 1장 3절의 그날 창세기 3장 8절의 그날 그날이 이르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분리가 돼요 이제 그래서 싹 멸해진다고요 그날의 하나님 그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빛이 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별이 돼요 한쪽은 전부 멸해지는데 한쪽은 그 빛이 어떻게 비춘대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안에 그 현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두르고 있는 건 죽어야 할 옛 몸뚱아리라고요 근데 거기에 불이 그 날의 하나님이 그 빛의 하나님이 확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할 것들이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숨겨진 작은 새 생명이 회복이 되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새 창조라 그래요 그걸 심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죽어가면 우리는 점점 역사 속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 부인당하는 존재 그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삼백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 속에서 점점점점 세상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점점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생들이 요즘 저희 교회 설교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참 똑똑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내놓는 추악한 게으름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로는 자유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그런 게으름 속으로 빠진 사람들 계세요 옛날부터 난 훨씬 더 게을러졌다 옛날보다 난 훨씬 더 게을러졌다 그리고 옛날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추구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버려서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역시 내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게으름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건 그런 게으름으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사세요 라고 걸림돌을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갔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억지로 행한 건 전부 성령에 의해서 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힘으로 행한 것들이라고요 그건 애시당초 무너져야 됐을 거였어요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게을러진 게 아니라 방중이 조장된 게 아니라 원래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것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서 격발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목사가 어떤 걸림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부으시는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할 거야 열심히 살 거야 이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왜 내 삶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라면서요 그걸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잖아요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픽 은혜에 대한 복음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럼 이제 내가 편하게 나 편하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래놓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게을러졌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해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야지 이왕이면요 도덕과 윤리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걸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와 무관하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왜 목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걸 결정하냐고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는 거지 목사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것까지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화론을 굳게 붙들고 성화하세요 성화하세요 그 이야기 한다고 해서 목사의 말 듣고 야 성화해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복음을 알아듣는 성도입니까 아니 은혜니까 자유롭게 사세요 이런 목사의 말을 듣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만 지금 챙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왜 목사에게서 적용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예전에는 많이 하라고 그래 놓고 왜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지옥 가라고 하면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한다라는 건요 마음대로 살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연극으로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기 위해 내놓았던 가짜 열심들 어서 어서 내려놓고 300의 자리로 내려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발 한 발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어놓는 진짜 하나님의 열심을 내놓자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진짜 살아보자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얻다 대고 무슨 방종을 조장한다는 이딴 소리를 하냐고요 지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 정도가 이렇게 게을러졌네요 그게 원래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 전에 했던 건 다 뭐냐 내 힘으로 나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쇼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내려왔죠 아니고 그게 진짜 자기 거였다면 자기의 성숙이라면 자기에게 사유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나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낱낱이 까발려졌으면 거기에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그리고는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네가 성취하려는 게 아니라 이 황충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피가 나야 돼요 피가 뭐냐면 나는 예수 죽인 자구나 라는 그 고백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봤잖아 나는 싸웠어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운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가 산백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리의 전쟁이라니까요 근데 맨 자기 위주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욕처럼 이렇게 살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이 담는 그릇으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욕기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왜 네가 선악을 판단해? 왜 네가 너만큼 살면 이런 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왜 네가 판단해? 이게 욕기 아닙니까? 그놈이 13만 5천이라니까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욕이 그냥 발랑 나자빠지죠 난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성화의 절정이라니까요 베드로우서 3장 4절 보면 가로대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오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임하여 체질이 다 녹는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창조로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결국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본다니까요 기다려요 빨리 태워주세요 하나님 얼렁 태워주세요 300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알투 13만 5천에서 12만 4천으로 어 나는 9만 8천 아니 300으로 내려가야 돼 300 그리고 항아리와 나팔로 서는 거예요 소리로 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불에 다 타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불의 심판을 다 받고 아유 목말라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 불이 예수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지 왜 예수에 의해서 그의 죽음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야 됐는지를 삶 속에서 작은 심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300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300인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거 배우고 가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만큼의 손을 쌓고 이런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그 노력 끝에 여러분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될 거고 여러분이 예수 죽인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고 나는 300이에요 나는 티끌이에요 이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게 미디안과 기드온의 소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